우리의 이름을 걸고 섬기는 리더의 바람으로 새롭게 꿈을 향해 나아간다 다양한 세계와의 관계를 이어가며 다음을 예측하고 미리 행동한다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우리는 N이다 We are N 세계를 부르다 세계가 부르다 남서울대학교 시대를 앞서가는 창의적인 리더십 시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리더십 인류 사랑을 실천하는 섬기는 리더의 전당 남서울대학교 1994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는 기독정신을 바탕으로 개교의 주춧돌을 놓은 남서울대학교는 남서울대학교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학문과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창의적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남서울인 모두가 최초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왔습니다 참된 이치 진리 오직 진리를 찾기 위해 탐구하는 남서울대학교만의 노력과 열정의 시간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로 향해가는 글로벌 리더의 공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넓은 캠퍼스에 조성된 좋은 교육환경을 토대로 30년 동안 이뤄낸 우수한 기록과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하며 쌓아온 노하우들은 최초를 넘어 최고의 성과로 기억되어 남서울대학교의 소중한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될 것입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선정, 인증 등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는 글로벌 대학 인프라와 융합, 연계 전공과 같은 혁신적인 교육 정책으로 남서울대학교는 세계를 이끌어 나갈 실무형 인재를 뜻하는 N의 허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남서울대학교는 자신있게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타이틀을 보유하며 결과와 성과로 말하는 대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기본에 충실하고 실리를 중시하는 실용적인 대학의 면모도 과감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남서울대학교의 N에 대한 진심입니다 간의기 좋은 대학, 배우기 좋은 대학 남서울대학교 수도권에 인접한 국내 최고 수준의 학습 인프라 스마트 싱크탱크가 어우러진 캠퍼스에서 배움의 기간 동안 섬김과 나눔을 하는 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서울대학교는 든든한 지원을 합니다 남서울대학교는 N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학생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최우선시하며 재학생 모두에게 열려있는 폭넓은 장학금 제도 글로벌 복수학위를 비롯한 글로벌 교육 시스템 100% 취업을 목표로 운영되는 취업지원 시스템을 통해 N은 꿈을 키우고 꿈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대학의 정형적이고 일반적인 배움의 공간을 뛰어넘어 일자라는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 학생의 성공을 위한 대학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이어가기 위해 남서울대학교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서울대학교의 전공 분야는 사회적 수요에 맞게 능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서 첨단 융복합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실무용 AI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소프트웨어 AI 융합대학 생생한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첨단 사회 글로벌 엔지니어를 육성하는 공과대학 특성화, 전문화된 교육으로 21세기 비즈니스 리더를 만드는 글로벌 상경대학 지성과 감성, 열정과 창의성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할 예술인을 키우는 창조문화예술대학 국내 최고 수준의 최첨단 장비와 교육 인프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명품 인재의 산실인 보건의료복지대학 첨단 사회에 필요한 전문 분야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남서울대학교의 수준 높은 석박사하기 과정 국제대학원에는 국내 최초로 초중고등학교 IB 국제학교 교사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드론 등의 ICT 융합 분야 실버 산업, 스마트케어 등의 웰리스 융합 분야 K컬처 문화 콘텐츠 분야 등 흐름을 선도하는 특성화 시스템까지 남서울대학교는 시대가 찾는 융합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한 발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서울대학교의 글로벌 교육 커리큘럼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전세계 여러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여 남서울대학교와 해외대학교의 학위를 각각 취득할 수 있는 복수하기 프로그램 학기 단위 학점 인정 프로그램인 교환학생 전공 실습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등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을 향한 N의 기회는 앞으로도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N의 혁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남서울대학교의 가상 증강 현실 분야는 세계은행 프로젝트에 선정될 정도로 그 우수성이 입증되었고 관련된 융합 연계 전공 개설로 두 개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상현실 VR 기술을 이용한 중장비 시뮬레이션 교육센터를 구축하여 가상현실 첨단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교육을 하는 남서울 기업과 사회가 가장 먼저 찾는 실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남서울 남서울대학교는 N의 무한한 가능성을 위해 더 깊게 생각하고 더 멀리 바라봅니다 남서울대학교의 힘찬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N이다 We are N 세계를 부르다 세계가 부르다 남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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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서울대학교